재택근무할 때 사내 업무망 접속이 번거로우신가요? 재택근무자의 사내 시스템 접속 관리가 너무 힘드신가요? KT가 제안합니다. KT My Office 사무실 근무 환경 그대로! 재택근무는 물론, 심지어 이동할 때도 편리한 접속과 강력한 보안은 기본, 업무 효율은 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My Office 전용 에그 단말이 있으니까요. 이런 에그 수없이 사용해보셨다고요? 그렇다면 더욱더 My Office를 경험해보셔야 합니다. KT가 제안하는 베스트 솔루션이니까요. KT My Office가 최고인 이유는 뭘까요? 클라이언트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기와 사용자 인증만 하면 10초 만에 연결 가능합니다. 업무 효율 올라가는 소리 들리시죠? 편의성은 좋은데 보안이 마음에 걸리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IP를 그대로 할당해 회사 밖에서도 동일한 보안 정책 적용이 가능하고 My Office 전용 에그 단말로 사내만까지 보안 연결이 되니까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보안도 강력하지만 관리가 힘들지 않냐고요? 관리는 쉽고 간단하게! 보안형과 유연형에 따라 최대 5명, 15대까지 등록할 수 있고 동시 연결은 에그당 최대 2대까지 가능합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 감이 잘 오지 않으시죠? 실제 사례로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요즘 재택근무들 많이 하시잖아요. 집에서 일하면 마냥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기존 VPN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과연 그럴까요? 먼저 집에 있는 와이파이에 접속하고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믿음이 안 가겠지만 무튼 와이파이 연결되면 VPN 사이트 접속하고 사내시관 인증하기 위해서 사본, 비밀번호, OTP 뭐 다 입력하고 이제 일 시작? 아니죠. VPN 접속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설치하고 설치했는데 IP 바뀌어서 사내 시스템 접속 잘 안 되고 그래서 IP 변경 신청하고 하... 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지치네요. 그렇다면 KT 마이오피스는 어떨까요? 전용 에그 단말을 켠다. 에그가 송출하는 와이파이 접속하고 기기와 사용자 인증을 한다. 끝! 이제 기업의 사내 IP 그대로 바로 업무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영업사원이나 방문수리 등 이동이나 외근이 잦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동 중에는 대부분 신뢰할 수 없는 AP나 모바일 테더링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통신 환경에 따라 끊김 현상 등 품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VPN 접속이 불안정해서 업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마이오피스 전용 에그 단말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끊길 걱정은 고의 접어두시길 에그 켜고 와이파이 접속하고 인증하면 끝! KT가 검증한 단말과 네트워크로 안정된 품질을 보장합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일 시작하세요. 임직원들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는 건 좋은데 회사 보안 관리자를 위한 서비스는 없냐고요? 있죠 있죠! KT 마이오피스에는 보안 관리자를 위한 놀라운 혜택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때 일반 VPN을 이용해서 신뢰할 수 없는 다양한 경로로 회사 사내망에 무분별하게 접속하기 때문에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지만 접속을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풀 수도 없고 참 난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KT 마이오피스를 이용하면 모든 고민은 안녕! 사내 환경과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기업의 IP를 할당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보안 관리자는 사내와 사회의 보안 정책을 통일성 있게 관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불필요하고 효율적이지 못했던 업무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집에서도 외부에서도 회사의 IP 그대로 접속도 편하고 끊김도 없이 편하게 일하고 싶으신가요? 사내 시스템 접속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길 원하시나요? KT가 제안합니다. 사무실 근무 환경은 그대로 보안과 편의성은 더욱 강화시켜주는 KT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KT 마이오피스 KTика 제안합니다. KT은